질문과 토론의 과학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날씨가 흐리거나 좋지 않아도 이 별들은 시리우스 같은 것들은 잘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 별이라는 것은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은하라는 것은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은하에 관한 것입니다. 강연 중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교수님 은하가 왜 중요하고 우주의 기본 단위가 왜 은하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은하가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별이 은하가 없이 따로 큰 규모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생각을 하면 별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련된 천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은하가 없는 별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기본 단위로 별들 집단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선 은하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은하를 이해하는 것이 별과 그 이후의 행성, 생명, 탄생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하라는 건 별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이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아마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별이 있고 성단이라는 게 있고 성운이 있고 은하, 은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뭘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은하랑 좀 닮았다고 해서 제가 갖고 온 은하의 사진이고요. 이런 은하는 태양과 같은 별이 한 수백억 개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은하의 별 탄생하는 한 지역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별을 만들고 있는 성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르고요. 백여년 전에는 우리가 은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은하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도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고 오늘날 대마젤란 성운이라고 부르는 은하도 그 은하를 대마젤란 성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원래 우리가 은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인데 이제 보니까 이런 성운과 은하는 별개의 천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성운에서 별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러한 분자 구름들이 와해가 되고 증발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 탄생한 별들이 모여서 성단을 이루는데 성단 중에 이렇게 특별히 막 뿌려져서 은하에 무작위하게 존재하게 되는 애들을 우리가 산계 성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슬라이드처럼 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 모양을 이루는 이라는 경우를 우리가 구상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구상 성단이 우리 은하의 경우에 약 한 150개 정도가 있고요. 구상 성단마다 적게는 약 한 10만 개 많게는 한 100만 개의 별들이 모여 삽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선 은하 말고 타원 은하들은 은하단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은하단은 말할 것도 없이 각 은하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의 천체이고요. 우리 은하에 대한 요즘 최근의 개요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 얻은 자료를 동원해서 만든 거죠. 이 은하의 변두리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고 이 태양계 내에 물론 지구가 존재하겠죠.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밤하늘을 보면 어떤 한 방향을 보면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은하수라고 부르고 그 은하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보게 되면 별로 별들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은하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이 성운과 은하는 그럼 혹시 이 천문학자들은 육안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은하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아까 신 박사님이 보여주신 소 마젤란 은하, 대 마젤란 은하 이렇게 몇 개의 은하 대표적으로 메시에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메시에가 은하 중에 꽤 많은 숫자를 눈으로 보고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밤하늘에 가서 무슨 깜깜한 어디 불빛이 별로 없는 밤하늘에 가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지금 보이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 99.999%는 다 우리 은하에 속한 별입니다. 심지어 이 은하수도 결국은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별을 보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두서너 개 정도 은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자세히 보면 아는 사람들이 신 박사님 같은 분이 보시면 알고 계시는 은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무 데나 잡아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아무 데나 별하고 별 사이 있죠. 여기 별이 하나 있고 옆에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하고 별 사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깜깜한 하늘을 거대한 망원경,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로 깊이 보면 그 안에 보통 그렇게 작은 필드 안에 은하가 한 천여 개 정도 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은 나 안으로, 눈 안으로 보는 것은 대부분 별이고 하지만 우주에는 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은하들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강연 중에 언급을 조금 해주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설명해 주시길 은하가 모여 있는 것이 또 은하단이라고 하시니까 아마도 이 은하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습니다. 이 은하에 비해서 은하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은하단은 신 박사님 전공 분야인데 네, 은하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우리 지금 별과 성단, 은하 이런 거 설명 들으셨습니다. 별들이 성단 안에 모여 있으면 성단이고요. 성단 안에 살고요. 그다음에 성단들과 별들이 많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지요. 그리고 그러한 은하들이 많이 또 모여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하단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저희가 별을 관측하고 은하를 관측하고 성단을 관측하고 할 때 은하단은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중력체입니다. 즉 가장 무거운 천체가 바로 은하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주론적으로도 중요한 천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은하단을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약간 오래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별들 생성된 지 오래된, 우주 초기에 생성된 그런 타원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화석과 마찬가지로 우주 초기의 흔적을 화석처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우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은하 중에 약 한 5%가 이렇게 큰 은하단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95%는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은하들이 모여 살아서 거의 밀도가 아주 낮게 형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단이 특별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은하가 워낙 많은 은하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물리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인구 천만 명을 갖고 있는 서울대도시에는 정말로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은하단 내에도 물리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기괴한 그런 물리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한 은하단에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 선들이 쭉쭉쭉쭉쭉 금처럼 가 있잖아요. 이렇게 금처럼 가 있죠. 이게 처음 봤을 땐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은하단보다 훨씬 멀리에 존재하고 있는 은하의 빛이 우주를 항해하고 오다가 이 은하단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은하단이 워낙 많은 은하들이 있어서 중력장이 크니까 중력장 내에서 빛이 휘어져 들어오는 현상인데 이게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로를 주장할 때 이런 일이 언젠가는 벌어질 거라고 예언한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허블 우주마환경으로 은하단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일반 상대로니 맞냐 틀리냐 왈거알밤에서 아직도 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은하단 연구에서 나오는 거고 이러한 극단적인 환경은 은하단 외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설명해 주시기를 별은 은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은하단은 더 이상 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다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은 별 형성이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중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와서는 예전에는 별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커다란 질량을 갖게 됐겠지만 지금은 별로 별 형성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가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스가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이미 옛날에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가스가 없기 때문에 형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가스가 있었는데 다 뺏겨버린 거죠. 그런데 보통 가만히 있으면서 뺏길 수는 없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하단이라는 환경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은하가 이렇게 우주를 주유하다가 은하단의 중력에 걸려서 은하단에 들어오면서 그 은하단을 채우고 있는 물질들에 의해서 가스를 다 뺏기는 압력에 의해서 가스를 뺏기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 형성이 더 활발했을 은하가 더 이상 별 형성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은하단 뿐만 아니라 이 타원 은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중심부의 거대한 초거대 블랙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은하는 다 중심부의 초거대 블랙홀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나선팔 은하인 우리 은하의 경우에는 블랙홀의 질량이 대략 한 300만 태양 질량 정도 되는 블랙홀이 있는데 이런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은하단 중심부에 있는 타원 은하들은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억 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10억 배 정도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을 갖게 되면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블랙홀이 간헐적으로 화산 폭발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화산 폭발로 인해 주변에 있는 기체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거대한 타원 은하들이 더 이상 별을 탄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단각도의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 은하의 경우는 변화한다기보다는 흔히 진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보통 생명체에 많이 쓰는데 이것이 왜 굳이 진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질문은 제가 정말 지난 20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던 건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은하를 보고 진화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모습도 변화하고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색깔도 변화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진화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잘 이해는 잘 못하지만 은하에 대해서 독특한 것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생물계를 보면 토끼는 토끼로 태어나면 토끼로 살다가 토끼로 죽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하는 태어날 때 어떤 경우에 나선파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원반은하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원반은하가 두세 개가 서로 충돌해서 부딪히게 되면 그 결과물은 타원은하가 됩니다. 타원은하가 됐다가 나중에 또 주변에 있는 나선은하랑 상호작용을 해서 기체를 새로 얻게 되면 그럼 거기에서 별탄 생활하면서 또 원반을 갖추게 되고 또 원반을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굳이 생물하고 비교를 하자면 태어나기는 토끼로 태어났는데 한 세 살쯤 됐을 때 이제 여우가 되는 거죠. 여우가 돼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코끼로 살다가 이제 나는 코끼로 죽나 보다 했더니 맨 마지막에는 다시 또 여우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단순하게 변화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학계 내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은하 진화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사실 그게 적당한 용어인지는 사실은 저도 이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 박사님 은하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진화한 은하인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하의 질량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분광관측이나 이미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은하의 컬러, 은하의 색상을 보고서는 은하가 나이가 생긴 지 오래된 은하인지 아니면 지금 활발하게 별 형성을 하고 있는 젊은 은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컬러뿐만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스펙트럼을 저희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별들과 젊은 별들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봄으로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펙트럼에서 이런 라인이나 스펙트럼의 박출선의 넓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은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통해서 은하의 질량을 추정하게 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이 교수님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은하가 병합이 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이가 좀 많이 든 은하와 젊은 은하가 만나면 또 스펙트럼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은하가 있다가 갑자기 젊은 은하와 더 젊고 가스가 많은 은하와 병합을 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지면 저희는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구분을 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병합이 이뤄지고 나면 저희는 하나의 오브젝트로부터 빛을 받아서 하나의 스펙트럼을 얻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은하의 스펙트럼에 별 형성이 활발한 젊은 별들의 스펙트럼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형성 과정을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이 내용이 이 교수님의 연구 주제이기도 했던 내용인 거죠? 네, 한 15년 전에는 제가 아주 활발하게 했던 연구인데 신 박사님이 이 연구를 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퇴출을 하고 요즘은 신 박사님이 절대자이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은하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두 번째 패널토이즈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은하의 진화에는 과연 은하가 태초에 갖고 있었던 성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환경이 중요한 걸까요? 어느 분이 있는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사실은 마치 우리가 처음에 타고난 타고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능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자기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쌍둥이가 태어났어도 한 명은 도시로 보내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시골에 있으면서 성장을 시키면 두 사람의 모습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발육 상태나 여러 가지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은하단 환경이라는 것이 젊은 은하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원래는 10만 년 동안 별 형성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은하단에 들어감으로 해서 5만 년만 별 형성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활동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은하단 환경이 한 7대 3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 정도, 70% 정도 조금 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심 박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 박사님은 환경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은하단을 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은하단 환경 내에서는 정말로 환경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을 늘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은하를 다양하게 바라보면 밀도가 작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은하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거의 90%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기껏해봤자 한 친구 은하 하나 정도 갖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효과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것보다는 이 은하가 처음에 탄생할 때 어느 정도의 진량을 갖고 탄생을 했는가 그걸 보통 우리 은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은하의 DNA라고 합니다. 환경에 대비해서 DNA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은하의 자체 진량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어떤 진량을 갖고 태어났느냐 가지고 그 다음 100억 년 동안에 얘네들의 운명이 거의 좌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하지만 정말로 환경이 70%나 될 것이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은하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도 옳지만은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앞서 한 말도 사실은 굉장히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은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어느 단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또 이것이 환경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량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큰 연구 결과가 하나가 은하의 초기 진량 자체가 은하의 진화 역사 전체를 자아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은하의 성장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서는 진량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고 또 어느 단계에서는 환경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반박은 아니었습니다. 권투글러브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교수님께. 여러분 이 논쟁을 잘 보면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DNA 혹은 유전자가 중요하냐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은하라는 것과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묘하게 대응되는 측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